오늘 글자게 하려고 그러면 미연을 완전히 막 때리고요. 미연을 좀 좀 잡겠어. 잡을 조금 드려볼까요? 좀 비주면 장화가 되겠다. 아... 영월 영춘 짜장을... 영월 영춘이 아니지. 여기가 단양이죠? 단양 영춘 짜장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여러분. 맛있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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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추할 정도 concernieren? 맛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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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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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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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사장님 짜장 맛있네요 아이고 금강반점 우리 금강반점 사장님 5천원입니까? 아 맛있게 잘 먹었네 저 강원도에서 갔는데요 강원도 맛하고 다르네 태백에 좋았죠 집집이 맛이다 예예 잘 먹습니다